네, 바로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먼저 여당 대표입니다. 5선에 빛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고요. 이에 맞서는 야당 대표, 야권의 대표적인 4선 중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부 돌입했네요. 지금 설훈 의원님은 국방위원회, 김기현 의원님은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국감에서 지적하신 거 하나씩만 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설훈 의원님부터. 광주 5.18 민주항쟁이 터진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끌었다는 사람이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육군총장이 그 사건을 지휘했다고 할 수 있죠. 전두환 씨와 같이 한 이후로 육군총장이 40년 지날 때까지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광주 5.18 항쟁에 대해서 민주항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했더니 총장이 진중하게 국면 앞에 사과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군이 잘못한 일이시다. 그리고 진상조사의 앞으로 진상조사 규명위원회가 작년에 만들어졌거든요. 다시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애를 쓰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사상 처음이었죠? 육군참모총장이? 처음이었습니다.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요. 김기현 의원님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코이카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했는데요. 코이카가 각종 직원에 대한 지원을 하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골프용품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백화점에 있는 아주 고급 백화점에서 무슨 가구를 구입하고 이런 것 그리고 샤넬 화장품 이런 거 구입한 내용들이 그게 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돈 안 했겠습니까? 그렇게 굉장히 부도덕하게 사용하겠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또 코이카도 그렇고 한국국제교류재단도 마찬가지인데 기금을 사용을 하는데 한 군대는 한 1700억 한 군대는 한 500억 정도 되는 기금을 운용을 하는데 그 기금을 운용한다면서 각각 두 사람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 전문성도 전혀 없고 기금 운용의 무슨 그런 특별한 노하우를 가진 사람도 거의 아닌 사람 심지어 어떤 때는 순환보직까지 하면서 그냥 본 것만 축내고 있는 그래서 기금 운용의 결과가 결코 좋지 않은 어떤 때는 매우 미협의 그런 결과를 나온단 말이죠. 이게 다 국민 세금을 도덕질하는 것이다. 이런 형태로 운용해서 되겠느냐 적합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지적들을 했죠. 네. 두 분의 맹활력으로 대한민국이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국민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 믿습니다. 21대 첫 국정감사님만큼 남은 후반도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야 중진들의 거침없는 정치 토크쇼 국회 하이킥 지금 유튜브로 생방송에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회 하이킥 1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셋째 주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사위의 서울고검사나 검찰총 국감에서는 라임 오픕티머스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눈감았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이 작성한 이른바 하자치유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라임 옵티머스 사태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각각 다른 사건인데 서로 엉켜서 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고요. 우선 김봉현 전 회장의 편지로 사태가 커진 라임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라임 사건은 지난 주말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편지로 판이 커졌습니다. 이미 보도됐습니다만 편지 핵심 내용을 간단히 먼저 짚어드리면요. 라임 사태 초반에 현직 검사 3명을 룸살롱에서 접대했고 야당 정치인들한테도 로비했다. 이때 검사들한테 다리 놔줬던 A 변호사가 수사가 시작된 후 찾아와서 검사가 술 접대받은 건 비밀로 해주고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후에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고 검찰 조사에서 야당 정치인한테 로비한 거 다 진술을 했는데 조사가 안 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로 주말 이후 정치권과 검찰 등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두 분께 이 라임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님. 라임 사건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라임 사건도 마찬가지고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본질은 권력형 대형 비리게이트 사건이다. 라고 단정기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건 다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미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고 구속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권 의원도 거기에 거론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다. 정치장을 받았다 불법적으로. 이런 식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고 여러 여권 관계자들이 계속 여기 주변에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관까지도 매우 부실하게 이 사안을 검증을 하거나 필터링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지금 추가 수사 계속되리라고 봅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연루되어 있는 데다가 심지어 검찰까지도 연루되어 있지 모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걸 보면 이것이야말로 대형 권력형 게이트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권력형 게이트다. 대형 그런 의견이셨고요. 설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사건을 비틀은 거고요. 본지는 라임 사건의 본지는 금융사기입니다. 금융사기인데 이걸 야당이 정쟁을 몰아가서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다가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방금 말씀한 대로 그런 문건을 내놓으니까 이게 야당 인사도 관련되어 있고 더군다나 검사가 여당의 수석을 잡아라 이렇게 만들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고 거꾸로 야당과 검찰이 합작을 해서 여당을 공격하려는 소재로 삼았다. 지금 결론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 거꾸로 야당 권력과 검찰 권력이 합작을 해서 이 상황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검찰이 지금 이게 정말 검찰이 문제가 있구나.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때 정말 공수처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함을 절감하게 해 준 사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사실은 초반에는 김기현 의원님 말씀처럼 여권의 중요 정치인 혹은 청와대 인사들 이름이 막 나오면서 여권이 게이트 아니냐 이렇게 몰리는 상황이었다가 김봉현 전 회장 편지가 공개되면서 야당 정치인이 거론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검사들 이름이 거론이 되면서 조금 성격 바뀌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이 사실인지 혹은 둘 다 사실이 아닌지 이 범죄자가 법정에서 한 증언 혹은 진술서에 따라서 여야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김봉현 회장의 편지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선원 의원님 100% 다 신뢰하십니까? 100% 신뢰하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양반이 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말 100% 다 믿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주장이 맞냐 틀렸냐 이거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감찰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정황을 파악을 했죠. 그 주장이 일부 맞다 이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헤치고 있습니다만 진실로 다 나오면 검찰이 만일에 청와대 수석을 그렇게 몰아서 하겠다는 게 사실으로 드러난다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더군다나 검찰총장과 연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수사실권 발동한다고 그러는데 사안이 아주 묘하게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이상하다기보다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당 근력과 그리고 검찰이 함께 돌아가는 이런 모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추미애 장관이 지금 수사직인 걸 발동한다고 합니다마는 상황을 좀 봐야 할 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봉현 전 라임 회장의 진술에 대한 두 분 의견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의견을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김기현 의원님 의견 바로 여쭙겠습니다. 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국회 하이킥 함께 하고 계시고요. 김봉현 라임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에 대한 김기현 의원님 의견 들을 차례입니다. 의원님. 네. 저는 김봉현이란 분의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를 요즘 진행을 보면서 김대엽이 다시 살아서 돌아왔구나. 김대엽 시즌2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김봉현 씨가 10월 8일 날 다른 사건의 법정에서 전언을 냈습니다. 판사 앞에서 선서를 냈죠. 내가 거짓말하면 위정처벌을 받겠다고. 그 자리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 그분한테 돈 5천만 원 전달하라고 제3자에게 돈을 줬다. 이렇게 증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파만파로 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10월 16일 날까 8일쯤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옥중 편지라고 그러면서 그게 언론의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 편지는 9월 달에 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9월 달에 써있는 편지가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 매우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그냥 갑자기 또 야당 정치인 검사를 막 이렇게 거기다가 언급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자 또 추미애 정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고 그런 다음에 감찰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하면서 좀 전에 수사치기관식 발등했다는데 전체 진행 과정을 보면 매우 김대협과 흡사하다. 결국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현 정권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결과 재판에서 자기 선체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구속된 김봉현이가 뭔가 작업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권하고 무슨 딜을 했을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추측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점에 대해서 반드시 객관적이고 검증을 할 수 있는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특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실 라임 사태도 마찬가지 옵티브 사태도 마찬가지. 그게 청와대 저는 행정관이 구속되어 있고 또 거기에 또 민주당의 이름까지 사실 실명으로 거론이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기동민 의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돈을 수출만을 받았다. 양불로 받았다. 이런 혐의로 지금 그런 진술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사까지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옵티브스의 경우는 이게 이 돈이 제일 먼저 전파진흥원이 돈 748억 원을 투자하면서 일이 시작됐는데 그 전파진흥원이 748억 원을 투자할 때 제안서가 3페이지였답니다. 3페이지짜리 제안서를 보고서 748억 원을 투자했겠느냐 이게 권력의 뭔가 비호가 없게 가능했겠느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 또 마사회 그리고 심지어 남동발전까지도 여기 연관돼서 5천억짜리 해외사업에 논란 투자 의논이 됐다. 의원이 일단 라인 문제 정리하고 옵티머스 문제 좀 이따 다시. 그런 걸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총체적인 권력형 비리게이터의 아주 모델 케이스다.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김봉현 회장이 법정 진술에서 강기정 수석에 5천만 원 전달을 했다. 청와대 가서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죠. 청와대 들고 가려면 통과를 다 해야 되는데 5천만 원 어떻게 들고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얘기이고 그런데 김봉현 씨가 그 뒤에 자기가 그동안에 검찰과 당했던 것 그거 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설명해서 나오면서 그거를 검찰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감찰해본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나왔습니다. 나온 내용이 지난 5월에 전임입니다. 전임 검사장이 검찰총장하고 면담하면서 검사 비리하고 약간 정치인 로비에 오게 돼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정인으로 하면서 선사하고 한 얘기입니다. 사실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했고 8월 말쯤에 대검으로 정식으로 보고했다. 5월에 윤석열 총장한테 보고를 했고 그리고 8월에 정식으로 서면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8월에 한 게 왜 아직도 안 밝혀지고 김봉현이 얘기하니까 지금 나온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미적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수사직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으로 들어간 겁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건 가타붙이는 얘기들인 것 같고 본질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 야권 정치인이 관련돼 있는 부분은 왜 검사를 수사 안 했느냐. 검찰총장이 수사직을 해가지고 5월 때를 보고받았으면 지금 좀 결과가 다 나왔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안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검사들 비리 있는 부분. 이거 왜 그냥 뭉개고 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쪽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는 자기 의원들이 관련돼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지금 빼고 있는 것 같은데 김기현 의원은 다른 얘기를 쭉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 이 얘기 본질은 라임 사건과 관련된 얘기를 쭉 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3112님. 잠깐만요. 우리 청취자님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요. 김봉현이라는 사람 본인 진술도 사실 엇갈리는데 여야가 각자 각 당에 유리할 때만 김봉현 진술을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 거론됐을 땐 야당도 김봉현 진술을 가지고 여당 공격했고 이번 입장문에 야당이 거론되니 거꾸로 여당이 신빙성이 있다고 쳐주니 혼란스럽습니다. 네. 사실 두 분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시겠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혹시 나중에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간단히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제가 파악한 발언은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8월 말쯤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고 그에 대한 수사를 그동안 계속해왔다. 지금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오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정확하게 증언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 비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혹스럽다.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오늘 법 증언한 것으로 국감장에 증언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검철창에서 며칠 전 어저께 발표한 내용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가 없다. 그리고 야당 정치대에서는 보고를 받았고 수사를 지시했고 그리고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이미 벌써 확인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대검 입장이 맞는 겁니다. 법무부가 어저께 발표한 사실이 틀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그런 사실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꾸로가 아니고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이거 뒤터는 것 같은데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법사위하고 고금과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해당 의혹에 대해서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검사 비리임인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전임 검사장이 총장과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고 그다음에 8월 말쯤 대검에 정식 보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속기록이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봅시다. 의원님 잠깐만요. 속기록이 나와 있는 얘기라니까요. 사실관계는. 제가 발언한 것처럼 달라서.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국감사기 있다가 쓰러 왔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 잠시만. 잠시만. 좀 진정해 주시고요. 두 분 말씀 다 일리가 있고 아마도 조금 해석에 차이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사실관계는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는 속기록법 나와야겠죠. 그렇게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이게 대책 관련된 부분인데요. 두 분 다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그렇죠. 성역 없이. 당연하지.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 어떻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측은 특검을 지금 요청하고 계신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특검. 특검 좋다. 대신에 의원직을 걸고 하자. 주호영 원내대표와 본인.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간단한 말씀. 김경협 의원 말씀을 드리면 아니 거기서 김경협 의원이 왜 나오나 본인이 낄 때 안 낄 때 구별을 못 하시는 모양이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몸통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몸통은 다른데 있는 것인데 그게 끼어 가지고 정말 책임이 있으면 본인은 어차피 자기의 걸 것도 없이 책임이 있으면 못 벗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낄 때가 아닌 거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건이 특검으로 가야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권력형 비리인데 특히 이게 제가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지금 사진들이 여러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이게 옵티머스의 창업자였던 이혁기라는 사람 지금 미국으로 도망가 있는데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매우 절친하게 귀속말하는 모습 또 그리고 이해찬 대표하고 옆에서 그 당시에 총선 후보로 민주당 전신의 당의 후보로 출마를 했었습니다. 이런 사진 조국 장관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찍은 사진 그리고 여권에 굉장히 구체적인 이름을 다 검행하기 못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런 분들하고 매우 치밀하게 찍은 사진들이 지금 나와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망가기 출국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사건으로. 그런데 출국검지하기 하루 전에 도망을 가버렸단 말이죠.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네. 그래서 미국에 도망가 있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배우로 창업자가 되어 있고 그게 한 5천억 되는 돈이 지금 그 펀드가 되어 있으니 이 배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던덜한 배우가 있지 않고는 이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게 저희 판단이고요. 라임 사건은 마찬가지로 이미 그 배우의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구속까지 내부를 받았던 구속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대통령이 참모인 추미애 장관이 이걸 실질적으로 수사지휘를 하면서 사실상 가타부타의 결론을 내리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게 되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에 손을 떼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네. 소론 의원님. 그 특검에 맡기면 정치권이 손 떼어집니까 지금 김기현 의원은 우리 당 지휘부가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 사건이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 모든 걸 다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데 그거야말로 이게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무슨 근거가 있다고 그렇게 나오십니까? 어쨌든 이 사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사건입니다. 금융사기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쳐내야 합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검찰의 최 지휘부, 검찰총장이 연관되어 있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김봉현우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회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대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특검이라도 공수처를 가동을 안 시키고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검찰총장과 검찰이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공수처를 할 수밖에 없는 딱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해야 되고 지금 야당에서는 공수처 추천 의원도 안 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검찰과 야당이 지금 연계되어 있습니다. 한 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를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국민적 지향을 받을 각오를 한다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검찰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교정하지 않고서는 이게 사건 해결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공수처를 하자. 이 입장입니다. 네. 지금 여야가 공수처와 특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는 똑같고요.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서 책임질자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묻자. 그렇죠? 과연 어떠한 방안에 국민들이 더 동의하실지 좀 이따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지금 오늘 바로 조금 전 5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는데요. 김경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역사에 그동안 딱 한 번 천정배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이 딱 한 번 있었고요. 그 후에 지금 2호 3호를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지금 바로 몇 달 사이에 지금 연이어서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한 권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고요. 특히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떠야 되는구나 이렇게 무리하지는 안 될 만큼 뭔가 캥기는 것이 확실하게 있구나 그런 의혹을 더 크게 가지게 되죠. 저희들이 특검하자는 것이 그런 비리 의혹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하자 그러는데 그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노 라고 하시면서 윤석열을 배제하고 나머지 검찰을 수사하자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손에 다 장악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 공개의 사실로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미애 장관 입맛대로 결과를 내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뻔할 것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라는 판단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론 의원님은 수사지휘권 발동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검찰총장이 지금 역대 이후로 이렇게까지 부패한 검찰을 싸고 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과 그리고 부인과 장모가 연결되어 있는 사건과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검찰총장이 본인의 비리와 자기 부인의 비리와 장모의 비리가 엮여 있는 이 상황에서는 손을 떼어야죠 모든 부분에서. 오늘 이 얘기 듣기로는 라임 사건에서는 앞으로 손을 떼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건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본인과 말씀드린 대로 처와 장모에 관한 이 비리 사건 여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감찰도 하고 수사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언제 검찰총장이 자기 부인과 장모가 비리에 연결되어 있는 부패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검찰총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원인이 볼 때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당연히 검찰총장이 손 떼고 완전히 이 상황에서 손 떼고 그냥 있어야 한다 보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총장의 비리가 드러나는 시점에 나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김견호 의원님께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특검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라는 것을 설득해 주실 기회를 드리겠고요. 설훈 의원님께는 공수처가 그렇다. 다만 시간을 정확하게 두 분당 45초씩 제가 타이머를 재겠습니다. 김견호 의원님 시작하시죠. 추미애 장관은 장관 취임하시자마자 연이어 계속 인사를 하시면서 자신들이 측근이라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을 주요 보직에 다 앉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아마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권력에 장악되어 있는 대통령이 참모에서 장악되어 있는 검찰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놓고 하는 수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당연히 그래서 객관적으로 정말 투명하게 세울 수 있는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확하게 40초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훈 의원님 역시 45초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여야가 함께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개혁하자고 나왔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여야가 같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야당은 그 부분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검찰총장이 검사 비리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문개기로 나가고 본인과 가족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비리구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검찰의 최정점에 있는 총장이 비리에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묵묵거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야당도 이제는 공수처장을 뽑기 위해서 후보 의원들을 추천해 줘야 합니다. 네. 45초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정확하게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9109님. 두 분 말씀도 맞지만 서로 협력해서 주범 잡고 피해자들 구제해 주는 게 최우선 아닐까요? 지금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은 피해자분들입니다. 3414님. 공수처든 특검이든 빨리 시원하게 수사하고 피해자들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말씀 다 경청하시는 의원님들이시니까요. 오늘 뜨거운 논쟁 감사드리고 이후에 가급적이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이 사건 진실 밝히고 책임 규명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